엄청나게 큰 고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 가만히 앉아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영덕 해변인데 사랑해요 영덕 고니 크기가 보통이 남네요 근데 왜 고니가 저기 다시 일어났네 날아갈 수 있는 고니인지 날아갈 수 없는 고니인지 고니가 지금쯤이면 저쪽 북쪽 지방으로 갔어야 될 시기인데 왜 안 갔을까 고니가 왜 안 갔을까 궁금하네 트럼펫 고니네요 구리가 지금 검고 앞부분이 노란색이고 머리 부분이 완전히 하얗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주 어른은 아닙니다 달아야 두세 살 먹었겠네요 삐뚱삐뚱 걸어가는데 엄청 크네 다리가 좀 짧고 바다로 들어가네 고니가 바다에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보기 좋네 고기 좋네 깨졌다 이따